전지현씨의 90년대, 보시죠. 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. 고등학교 2학년은 이게 화장해도 돼? 카메라가 나오니까. 지금 너무 키가 큰데 몇 센트예요? 저요 172cm요. 아직도 크고 있는 중이죠? 근데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전지현씨 그 예고편을 또 봤는데 거기서 또 춤을 추시더라고요. 이제 그만! 정말 어마어마하죠? 춤을 원래 그렇게 잘 추시는 거예요?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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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